다음 역시 3,4년차입니다. 코딩 실습이고 이번에는 모듈 2위라고 하는 상위 스플, 2위는 마켓 스플이에요. 마켓 스플에 하위 스플들이 이렇게 쭉 둘, 넷, 여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이 녀석의 둘, 넷, 여섯, 일곱 개가 각각 해시를 만들어서 상위 스플이 마켓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마켓이 여기죠. 여기서 하는 역할은 밑에 하위 스플들인 일곱 개의 스플이 전달하는 그러한 해시들을 여기서 처리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죠. 을수라고 해서 나중에 박자를 맞추던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 코딩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